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앞두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개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는데 오늘은 대선 때 약속을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님께서 활동을 좀 자세했으면 좋겠다는 예언스로 말하러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독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무슨 김건희 여사님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난통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까지는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좀 지켜라.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선 당시 기간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약속을 좀 지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아내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건데 친융계에서는 당장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독대 자리에서 해도 될 얘기인데 왜 공개적으로 해서 내부 총질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 친융계에서는 독대, 이전의 독대 논란에서부터 이어지는 건데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여러 차례 언론 플레이를 왜 계속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거 언론 플레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 보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일부 친융계에서는 대통령한테 정중앙에 요청하면 왜 안 하겠냐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안 하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저는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 대통령이 안 만나겠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너하고는 토론하지 않겠다. 이런 신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죠. 사실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하겠다는 의미는 그 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확히 의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 사태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대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모임이 어렵게 성사됐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아무 성과 없이 그냥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만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원칙, 즉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즉 김건희 여사가 이미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공천에 어떤 면에서 영향을 한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지난번 마포대교 방문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직접 경찰들한테 뭔가 지시하는 듯한 모습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선상에서 뭔가 대화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 이렇게밖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됐다는 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는 타이밍이다. 그때그때 예를 들어 사과하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반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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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속실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1년째 지금 한다고 해놓고 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밀리고 밀리면서 결국 저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발언 수위는 여권의 발언 수위는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상설특검을 몰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상설특검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국민들보다도 오히려 좀 과할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 공세를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일각에서는 김기웅 대변인님. 이게 결국 기소를 하라는 그런 압박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발언으로 좀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런 발언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할 때는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좀 봤을 때는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여론 재판의 어떤 양상으로 가서 결국은 좀 기소를 하면 소위 말해서 매를 세게 맞으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 정도는 됐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세게 기소하면 상대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안쓰러움이나 아, 이 정도 됐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텐데 대통령이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국민들한테 보여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일 거다. 예전에 그런 기억도 납니다. 국회에 와서 수사라는 거는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보면 어떻겠냐.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보자. 왜냐하면 지난번 명품평도 거쳤지 않습니까?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보고 검찰 독자 판단이 아니라 그 심의를 거치면 뭔가 거기에 결론에 따른다면 그건 뭐 국민들로 설득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독대 재보궐선거에 또 이르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 결정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여권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